라디오 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에코 준비됐죠. 전설의 고수 데뷔한지 2년 됐을 때 해피투게대에 나와서는 저한테 정말 해맑은 표정으로 뽀뽀 금지 조건으로 결혼한게 맞냐고 물었던 그 청년입니다. 기억이 나네요. 가요계는 존박. 무에타이 실력자는 옹박이죠. 여심을 흔드는 멜로 눈빛의 고수는 바로 이분입니다. 배우 윤박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몇 년 만이죠? 사실 이 말씀 드렸던거는 8년 전쯤이고요. 마지막으로 봤던거는 3년 전쯤. 그때 이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 정말요? 그 질문을 잘 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 전에는 어디서 뵀죠? 그때도 해피투게더 했죠. 3년 해피투게더 마지막 정도에 뵀고. 거의 그때쯤에. 저 잘리기 전에. 아 잘리셨어요? 잘렸어요. 아픈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불쾌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윤박씨. 윤박씨는 봐도 워낙 눈빛 연기가 너무 멋지고 인상 깊어가지고 이렇게 저 딱 봤을 때 윤박이다. 이렇게 기억이 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때요? 오랜만에 저를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어떤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다른 배우분들이나 다른 분들을 봬도 이렇게 연예인이나 이런걸 잘 못 느꼈는데 오늘은 저 부스 뒤에서 보는데도 와 진짜 연예인이다. 포스가 있죠? 네 그럼요. 왔습니다. 사람 괜찮네. 아 저 진짜 저는 명섭연이 너무 좋아해서. 저희가 저 오늘 이제 라디오 방송하고 있지만 전지적 참견 시점 촬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촬영이 아니었으면 나올 일이 거의 없었을 텐데 촬영을 빙지 함께 하셨는데 저는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간 적이 없어요. 아 아 진짜? 근데 이제 우연치 않게 윤박씨 때문에 제가 여기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예 영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제가 재밌게 하더라도 윤박씨 위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예능도 좀 하십니까 요새? 어떠세요? 이제 전지적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드라마가 좀 많은 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서 덕분에 조금 섭외가 좀 자주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능 쪽으로? 네. 예능은 보통 이제 뭐 리얼버라이티로 하지만은 또 이렇게 좀 개그감이 좀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뭐가 재밌는 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을 예능감으로 점수를 준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점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지인분들에게 저는 감이 진짜 없다고요. 네. 1.2점? 1.2점이면 저희 나오면 너 다 죽이러 나온 거니? 그래도 이제 선배님께서 프로시니까 이제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잘하네. 바로 이제 확 넘기잖아요. 아 형님이 프로시니까 괜찮은데요? 그럼요. 8.9점으로 또 올라갔어요. 저는 약간 선배님 말씀을 빌어서 하면 저는 약간 세미 쪽이어서. 세미. 저도 아직 프로가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세미 프로예요. 언제 프로가 되실 거예요? 그거는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진정한 프로가 되려면 죽기 전 정도 프로가 되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그쪽 왕쌤이. 왕쌤이. 왕쌤이죠. 이름이 저 윤박입니다. 윤박이 본명이에요? 네 본명이에요. 떨지 마세요. 너무 떨려요 라디오 진짜. 떨지 마세요. 죽기 입고 와가지고. 본명입니다. 떨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박윤이라고 예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게들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네. 사실 윤시성의 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그렇죠. 나도 윤박 윤건. 윤건 윤박 또 외자 아니야 외자. 그렇죠. 또 누가 있어요. 윤. 거의 없어요 지금. 윤건 아니면 윤박이야. 그런가요? 그렇죠. 윤씨 중에는 제가 알기로 연예인 중에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제 조카가 윤인이에요. 윤우. 조카 중에 누가 있어요? 윤빈. 외자입니다. 윤빈이요. 원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윤빈. 얼굴도 진짜 좀 좋아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럼 빈자는 다 잘생겼는데 한 명이 좀 문제 있어요. 조빈이라고. 놀아줘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웃어. 그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잘생겨줘야지. 네. 알겠죠. 자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예능감도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은데 일단 액면이 좋으니까 액면이 좋으니까 조금만 이상하지다면 빨빵 터져요. 그래요? 네. 충분히 예능 쪽에서도 다크호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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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매년 한 번도 쉬지 않고 드라마를 한다면서요? 네.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네. 보통 배우들이 한 작품 하면 좀 쉬고 해야 되는데 안 쉬는 이유가 뭐예요? 뭐 급전 필요해요?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죠. 하. 좋았어요.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사실대로. 8점. 지금 8점이에요. 네. 돈 벌어야 돼요. 네. 돈 벌어야 됩니다.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이렇게 직업이니까 항상 일을 해야죠. 그런데 보통은 좀 원빈 씨 같은 경우는 심름돈 씨거든요. 원빈 씨는 돈이 필요 없습니까? 아저씨 이후로 지금 별다른 작품이 없는데. 그런데 저는 원빈 좋아하거든요. 또 이제 그 선배님의 개인사를 모르기 때문에. 개인사이기 때문에? 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돈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열심히 꾸준히 일을 해야.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하다. 세금도 내야도. 씀씀이가 크다. 씀씀이 뭐. 그럼요. 그럼요. 제가 먹여 살릴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자식들이요? 네. 어떤 자식들이요? 강아지 키우는 거였어요. 강아지가 조금 무너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미혼이시고요. 네. 미혼입니다. 좋습니다. 기상청 사람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기상청 대변인실에서 대변을 하는 대변인. 무슨 말이지? 대변인실에서. 라디오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대변인실에서 대변 보는 일이에요? 대변인실에서 대변을 하는. 지금 말씀하신 게 대변인실에서 대변 보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무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상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네. 그쪽에서 쓰는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대본을 놓는 순간 용어들이 어려워서 많이 말라갔습니다. 저는 학교 때 배운 거지만 고기압, 저기압, 오우치크의 연안, 시베리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부태평양. 그런 거 좀 알 수 있어요? 수상당량비 뭐 이런 것도 있고. 수상당량비는 뭐예요? 그렇죠. 처음 들어봤는데 뜻을 까먹긴 까먹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런 단어들 막 쓰면서. 그런 거를 좀 알고 왔어야지. 까먹고 하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7점이에요. 죄송합니다. 기상청 사람들의 상대 배우, 여배우는 어떤 분이에요? 박민영 선배와 유라 씨. 그러면 어떤 성격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연결 고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라 씨와 제 캐릭터 간에서는 결혼 신혼 부부인데 서로 신혼 초에 갈등들이 좀 있어서. 신혼 초에 바람을 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뭡니까? 아 그 이제 박민영 선배가 했던 역할과 제가 한 역할이 이제 10년 동안 사내 연애를 하다가 이제 다 결혼을 앞두고 신혼과 혼수와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제 캐릭터가 이제 바람을 펴가지고. 그 이미지가 좀 안 좋을 것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그래서 욕을 좀 많이 얻어먹었는데. 하지만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또 이렇게 막 하고 계시고. 중간중간에 연극도 하셨다면서요? 아 네. 연극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연극을 했었죠. 하려고 하고 해서가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1년에 한 번씩 이제 연극을 하는 게 제 목표였었는데. 아 그래요? 사실 이제 마음은 그렇게 있으나 스케줄상 여건이 안 돼서 잘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연극을 일에 한 편을 한다. 이게 굉장히 큰 이게 어떤 결단이거든요. 이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연극 스케줄 잡아놨는데 만약에 TV 녹화가 들어오거나 영화가 들어오면 겹쳐해버리면 안 되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연극에만 집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연극 제가 몇 번 겹쳐봤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날마다 공연을 제 마음대로 잘 못 올려서 오신 관객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고. 아 그래요? 겹치면 절대 연극을 못 하겠고요. 아 그래서 이제 연극할 때는 연극만 오로지. 연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의 연기를 조금 더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방송 매체와 달리 또 이제 현장에서 주는 그 힘이 에너지가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 앞에 바로 관객분들과 호흡하면서 저도 에너지를 드리지만 관객분들도 저에게 에너지를 주시거든요. 거기서 또 이제 한번 연기에 대해 재미도 느끼고 힘도 느끼고 원동력도 생기고. 상당히 좀 다르죠? 연극이랑 드라마랑 영화랑은. 네.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배우가 꿈이었어요. 외모가 상당히 좀 좋은데. 학교 다닐 때 인기 좀 날렸겠는데. 그런데 저는 인기는 없었고요. 어릴 때 운동을 좋아했었어서 운동 관련 쪽에 되게 꿈을 많이 가졌었어요. 어떤 운동을 좀 많이 좋아하셨어요? 저는 농구, 야구 선수를 되게 하고 싶었고. 그 뒤로는 약간. 혹시 IOC 위원장 아세요? 알죠. 싸마란치. 싸마란치. 세울. 네. 맞습니다. 세울. 삐응장. 삐응장은 그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쪽도 IOC에서 삐응장도 하신 거죠? 그렇죠. 세울. 그래서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IOC 위원장이 되면 정말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왜 꿈을 버렸어요? 아버지가 운동 신경이 없다고 단칼에 저를 못 박아버리셔가지고 운동을 시작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지금도? 웬만해서든 따르려고는 하는데. 아버지가 매니저예요? 아니요. 아버지는 아버지죠. 좋은데? 그래요?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시죠. 굉장히 느낌이죠. 9점이에요, 지금. 감사합니다. 개그감이 좋은데요? 제가 물어본 건 뭐냐면 아버님이 작품 선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관여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왜? 너는 운동 신경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관여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조금 약간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운동하려면 약간의 돈도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음식이나 이런 거 뒷바라지가 필요한데 사실 저희 집안 여건이 그렇게 좀 되질 않아서. 아버지가 여건이 안 돼서 말렸군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집이 좀 어렸을 때 잘 살렸도 힘들어서.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생겼다는 건 언제 알았어요? 잘생겼으니까 드라마 주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서 아니에요. 이런 건 옛날 방식이고. 저도 근데 원래 요즘은 자기 어필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옛날 방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잘생긴 건 언제 알았어요? 저는 못생긴 건 중2 때 알았어요. 빨리 하셨네요? 네. 따귀 맞았거든요. 깨방 입조심하라고 해서 아는 누나가 따귀를 한 대 맞아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왜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잘생겼기 때문에 TV에 좀 나가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배우가 되고 싶었거든요.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TV에 틀면 어릴 때 농구대잔치 나오고. 프로야구 나오고. 드라마 나오고 하고. 그리고 만화 영화 나오고 하는데. 제가 운동선수는 못하고. 만화 영화에 나오는 만화가 될 수는 없고. 배우가 되면 유명해질 수 있겠다고 해서. 나랑 똑같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 정말요? 나도 운동선수는 안 될 것 같고. 허약체질이니까. 영화도 얼굴이 좀 안 될 것 같고. 뭐하랄까 다 개그맨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개그맨 한 거거든요. 정말요? 진짜예요. 저도 진짜 TV 나오고 싶어서 배우를. 악수 한번 합시다. 비슷한 점이 있네요. 윤박. 나는 지팍. 저 지팍이거든요. 그거 언제 하시냐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요? 예상했었어요? 그럼요. 윤박 지팍? 아까 처음에 초반에. 그 존박 운박 하실 때. 하실 줄 알았어요. 저도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애드립으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친구 아주 재미난 친구네. 자 윤박씨한테 지금 빠져들었습니다. 윤박에 좀 더 많은 걸 알고 싶은데. 윤박씨가 이제 슬슬 풀어놓네요. 윤박의 어떤 개그감과. 인간 윤박. 인간 윤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겠습니다. 1부가 벌써 끝이 났습니다. 정말요? 1부 마감하고요. 노래 하나. 이거 그냥 막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방송을 막 하다니. 그럼요. 저희 KBS예요. 그럼요 그럼요. 공영방송입니다. 저희 수신료 받아서 방송국 경영해요.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노래는 윤박이 없으니까 존박 노래 들을게요. 존박의 내 생각 듣고 1부 마감하고. 2부에서 인간 윤박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인간 윤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기 전에 워낙 운동을 좋아하니까 요즘도 어떤 운동을 하세요? 요즘은 야구 정도 그냥. 어떤 사회 야구 하세요? 사회인 야구. 어떤 포지션이에요? 저는 보통 1루수 맡고 있습니다. 1루수. 1루수 좀 무서운데. 1루수 좀 무서워. 왜냐하면 공을 3루수 던지면 너무 빨리 오잖아. 그래도 잡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쏠쏠해요? 네. 야구 재밌죠? 야구 좀 재밌는데. 사실 배우분들이 하기에는 한 번 다치면 크게 다치니까. 그러니까. 좀 그게 위험하긴 한데. 야구하는 배우들 중에 유명하신 분도 많던데. 혹시 거기 껴서 하세요? 그런 팀도 있고요. 또 연극 배우 팀도 있고. 마의 사회인 팀도 있고. 윤박 씨는? 연극 배우 팀? 거기도 있고. 이제 또 연예인분들 있는 팀도 있고. 마의 사회인 야구 팀도 있고. 여기저기 다 걸쳐놨구나. 팀 여러 개가 있어요.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을 모으는 게 취미라는 그런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윤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약간이라도 좀 거짓말의 느낌이 나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홍구녕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상청 사람들도 토일 드라마이고. KBS에서 했던 가족끼리 왜 이래.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다 주말극입니다. 주말 드라마의 고수.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합니다. 그래요? 지금 앞에 증거를 댔는데. 그거는 이제 한 횟수와 고수와 중수와 하수 이런 거는 좀 공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냥 주말 드라마는 고수가 아니면 뭐예요? 라디오를 같이 자고 있는 박명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솔직하게 얘기한 건데. 뭐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말 드라마. 보시는 건 아니다. 아니다. 주말극에 캐스팅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 주말극은 좀 보시는 분 층이 어르신들 조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어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말극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에서는 또 어느 정도 부합한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이 젊으신 분들보다 또 어르신들이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긴장 편하게 생각하세요. 진짜 너무 긴장돼요. 유명한 사람은 제가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저 샘이 프로예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아주 망쌤이라가지고. 그러면 주말극. 본인은 약간 어디에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어르신들이 더 좋아해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 뭐 좀 반응이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딱 주말극을 많이 해서 지나다니면 많이 알아보죠. 어르신들이. 가게 가면 알아보시는데 얼굴은 알아보시는데 보통 이름이 뭐더라 그러셔가지고 사인해드리면. 극중 이름이 있으니까. 사인해드리면. 아 맞다 맞다 이름이 윤박이었지. 그래요. 부단한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윤박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였더라? 이거 안 나오면 아직 샘이에요. 알겠습니다. 나는 샘이다. 네 알겠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윤박은요. 갑니다. 악역의 고수다. 악역 맞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자주 했었다. 인정은 안 하네. 자주 했었다. 악역은 아니다. 악역을 잘하시는 선배님들과 동료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결혼 한 달 앞두고 바람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건 악역이 아닙니까? 그만의 또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막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한다거나 그걸 은폐한다거나. 좋아요. 자꾸 회피하시는데 전작인 너는 나의 봄에서는 수시오패스. 예전에 굿닥터에서 악역. 이 악마는 악역 맞네. 왜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들만의 사연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들만의 사연이 있겠지만 악역에 맞기 때문에 악역을 계속 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제가 얼굴이 차가울 때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시키신 것 같아서. 그러면 고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역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좀 연기에 몰입을 하세요? 이게 악역이면 수시옵해서 이런 거는 쉽지가 않을 텐데. 사실 공감이 될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공감을 하고 이래서 이렇지 않을까 약간 추측을 가지고 약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할 때는 그래도 추측만 가지고 들어가도 연기할 때 추측을 하면 보시는 분들도 다 알기 때문에 할 때만큼은 확신을 갖고. 최민식 선배님은 정말 그 역에 몰입을 하세요. 네 맞아요. 진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역에 몰입해서 할머니가 놀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연습이나 몰입하려고 그런 게 없으세요? 저는 컷하면 바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없군요. 할 때는 하지만 끝날 때는 바로 그냥. 그 역을 수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때 프리 단계에서는 다 준비를 하죠. 예를 들면 죄수복을 내가 그 입에 입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느낌 있잖아.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 딱히 영화들. 레퍼런스 영화들을 자주 보긴 하죠. 아 레퍼런스 영화들을 영화 위주로 딱히 뭐 준비한 건 없고. 준비는 안 합니다. 준비를 많이 안 하는군요.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할 때 악역 많은 선배들이 있는데 이분 본받고 싶다. 이분 잘하더라. 인정하는 분이 있어요? 조우진 선배. 그래요? 그 약간. 잘해. 아무렇지 않은 행동과 표정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조금 더 잔인하고 더 그게 극대화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본인의 악역은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제 악역의 특징이요? 네. 이거 되게 신선한 질문이네요. 본인 악역의 특징. 많은 캐스터들이 본인을 섭외를 할 때. 이 악역은 윤방인데 그럼 본인의 특징은 뭐예요? 약간. 좀 깊게 들어갔어요. 미안합니다. 약간 양아치스러움? 그런 면 때문에 조금 더 또 그런 쪽으로 특별 출연을 많이 섭외하시는 감독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서늘함? 얼굴만 봐서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또 그런 연기가 나오나 봐요. 너무 순수하고 그냥 착하신 분 같은데 양아스러움이 좀 나오나 봐요. 또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기할 때. 연기할 때. 아깝습니다.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좀 라디오라서 표정을 볼 수 없으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윤박은 작사의 고수다. 이건 뭡니까? 아니다. 이건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학까지 나갔다면서요? 네. 대학까지 나갔었죠. 그런데 이제. 동상 받고. 동상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약간 제가 작곡은 사실 너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글을 써보고 싶었는데. 이게 몇 번 안 해봤어요? 몇 번 안 해봤는데 이제 약간 이게 계속 그 기사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계속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작사의 고수는 아니다. 고수는 아니다. 한 두어 번 해봤다. 대학 가요제 동상을 받았다. 대학 가요제는 거기 나가면 노래를 부른 거 아니에요? 저는 드럼을 쳤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노래는 잘 못 부르셨어요. 드러머예요? 그때 근데 그때만 치고 그 이후에 드럼을 끊어서. 못하는 게 없네. 야구 잘해. 드럼. 아낀 드러머가 또. 네. 드럼 했었죠. 드럼만 했어요? 네. 아 그리고 멤버 모집. 멤버 모집. 네. 뜬금없이 멤버 모집. 아니 이제 대학까지 나가려면 멤버들을 모아야 하니까. 킥스네어 하이약 같은 거 다 이렇게 치면서. 했었죠. 쳤군요. 그때 동상 받은 노래는 뭐예요? AM 5시 반이라고. 잠깐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드러머라도 부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음질 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토요일에 뺐으면 이 정도는 빼줘야 돼요. 우리 감독님이 저희 KBS가 에코 많이 넣어주기로 유명해요. 에코 풍성해 넣어가지고. 잠깐만. 와 가사. 이런 거 나가야 전지적에서 좋아한다니까. 그럼 도입부를 할까요? 아니면 그.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 도입부를 모르드니 지금. 시 시 시. 세요 세요 음 잡아요. 세요 세요. 여자 노래와. 아 아 아. 시작. 시 시 시작. 안녕 안녕하세요. 난 안녕 못해요. 탈서시입니다. 어떻게 상 받았니. 어떻게 상 받았니. 제가 노래를 안 불러서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송상은 배우라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이제 보컬을 했었어가지고. 송상은 씨가. 어 나으세요? 아니요. 많이 송상하시겠네요. 지금. 많이 송상합니다. 윤박 씨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노래를 망친 것 같아서. 송상해 하시겠어요. 멤버들한테 미안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고수가 아닌 걸로.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아닌 걸로 정리하고요. 자 세 번째. 윤박은. 윤박은. 요리의 고수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자꾸 예 아니요로 대답이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정말 확실히 이게 안 돼서. 맛은 고수가 아닌데. 하는 거에 대한 욕심은 고수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답을 벗어드렸어요. 드라마에서는 요리사 역할도 한 적이 있죠. 네네. 있죠. 어떤 요리를 좀 실제로 할 줄 아세요? 어저께도 먹다 남은 족발로 파스타를 해먹었고요. 족발 파스타. 어떻게 했습니까? 랩시피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이. 일단 올리브오일에 마늘 좀 다진 마늘과 편마늘과 좀 굽다가 그다음에 이제 페퍼런치즈를 좀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먹다 나면 족발이 넣어서 볶아요. 면은 이미 면술 삶아져 있겠죠. 삶아진 면을 좀 덜 익혀야 돼요. 덜 익혀서 넣고 면술 좀 넣은 다음에 간을 맞춘 다음에 덜 익힌 면을 거기서 팬에서 볶으면 딱 알맞게 익습니다. 알레올리오에 그냥 족발만 넣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되게 느끼하겠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먹고 싶지 않은데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없으면 새우젤 찍어 먹으면 되죠.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어떤 분이죠? 오민석 배우라고 아는 배우 형님인데. 근데 그 족발 파스타를 먹어봤어요? 먹어봤죠. 근데 형이 약간 칭찬을 더 보태서 이거 좀 팔아도 되겠다. 진짜? 자기가 안 먹고 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요리의 고수. 좋습니다. 요리를 어떻게 좀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 있으세요? 결혼을 하고 또 아니면 집에서 아버님이 또 많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버님이나 부모님께 좀 요리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작년이군요. 작년 아버지 생신 때도 제가 미역국 해서 가자고 가고. 효자하네. 진짜? 네. 그래가지고. 사실 남들을 위해서 음식한 걸 되게 좋아해서 맛은 보장 못하긴. 그러면 지금 형제가 어떻게 돼요? 남동생 있죠. 그러면 아직 두 분 다 미혼이고 부모님 아버님 생신 때 큰아들이 미역국을 끓였다? 네. 큰아들로서 아버지 미역국 끓여준 얘기는 굉장히 저는 정말 내 자신이 창피하고 우리 윤박씨가 존경스럽네요. 진짜 고맙네요. 고맙네요. 대단합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아버님 생신에 미역국을 끓인 우리 윤박씨의 그런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뷰를 하고요. 노래 하나 듣고 더 깊은 인간적인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박씨 혹시 신청곡 있으세요? 신청곡? 듣고 싶은 노래. 요새 운전하면서 좀 듣는 노래인데요. 혹시 빅뱅의 천국이란 노래? 해븐이요? 네. 빅뱅의 해븐. 맞습니다. 빅뱅의 해븐 준비되죠? 우리 윤박씨가 신청하신 노래죠? 저도 아주 좋아하는 빅뱅의 천국 듣고 왔습니다. 자 질문도 다 했고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윤박씨 라디오 저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가 투채널로 전국방송에 나가요. 굉장히 파급력이 크거든요.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본인의 홍보 이런 게 좀 남아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사실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드라마가 오늘 내일이 마지막 방송입니까? 벌써? 네.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관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기상청 사람들의 배우로서 일하면서 올 봄 날씨 요즘 어떻게 보세요? 올 봄 날씨는 아주 따뜻한 대류의 온도 기온으로 야 가! 그거 말고 이제 됐어요. 그건 됐고. 어때요? 앞으로 꿈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질문한 거 말고 하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 앞으로 아직 차기작은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 중에요? 검토 중에 있고요. 결정된 게 없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진짜 제 제일 큰 목표인 여든생까지 연기하는 거 그거 이루도록 그 과정을 되게 알차게 잘 보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영화 쪽은 지금 러브콜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갔는데요? 글쎄요. 제가 많이 스크린에 못 비춰서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 지금 촬영 중인데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이렇게 많이 올 필요는 없는데 남해방송국에 MBC인데 KBS에 이렇게 많이 끌고 와가지고. 대통합 시대입니다. 약간 이런 경기가 허물어진 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대통합 좋아요. 용산 시대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인류가 화합에 손에 손잡고. 자. 매니저한테 끝으로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니저한테 한 말씀 하시죠. 이게 어차피 매니저라고 하루를 만드는. 그래요. 그럼요.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한 말씀 하세요. 촬영하는 동안 정말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일했으면 좋겠다. 고마워. 참고로 이거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제 매니저랑 지금 한 15년 이상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윤박 씨하고 한 시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윤박 씨가 어떤 분인지 많이 알게 됐는데. 전반적인 연기뿐만이 아니고 어떤 유머 감각이 상당히 많고. 마지막에 대통합 이 한마디에 또 한 번의 9점을 받게 됐어요. 오늘 방송 제가 쉽게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니지만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드라마에서 혹은 또 영화에서 윤박의 어떤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보실게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